일하는 내내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구부정한 허리와 라운딩 되어가는 어깨가 고민이에요 출퇴근, 장거리 운전으로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지금 허리가 아프시다면 미리 허리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코지포인트 허리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내내 고통받는 내 허리를 위해 올바른 자세가 꼭 필요해요 허리가 구부정하면 거북목 초기 증상까지 발발하게 된다는 사실 아쉽나요? 목부터 허리까지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 이건 내 몸에 직접 맞춰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 코지포인트 허리 쿠션은 일단 올바르면서 편안한 자세 교정을 위해 리뉴얼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2세대인데요 기존 두꺼운 1세대보다 얇게 나왔어요 3.5에서 5cm의 편안한 두께감은 물론 버벅거리지 않는 높이 조절과 등받이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갖췄어요 보통 허리 쿠션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타 제품 쿠션은 너무 푹신해서 불편하거나 인체공학적 설계라고 해서 이미 허리 높이가 조절된 제품이라 내 허리에는 안 맞았던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코지포인트 허리 쿠션은 달라요 과하지 않은 소프트폼이 단단하게 허리를 잡아주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해 내 몸에 딱 맞게 착용해줘요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먼저 길이 조절 끈을 이용해 의자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하세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위아래 버클을 결합시켜요 양손으로 양측 레버를 잡고 허리 쿠션을 고정시킨 후 위아래로 높이를 조절하세요 여기서 꿀팁은 의자 바닥면에서 8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하셔야 C커브에 자연스럽게 맞추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쓰던 타 제품 등받이가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더 아팠거든요 근데 코지포인트 허리 쿠션을 쓰고 나서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푹신하지도 않게 허리를 받쳐주니까 아픈 것도 없고 오히려 편하네요 사무 업무를 오랫동안 앉아서 업무하시는 분이라면 거북목 초기 증상으로 불편하신 분이라면 장거리 출퇴근 운전을 자주 오래 하시는 분이라면 공부 또는 독서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코지포인트 허리 쿠션을 착용해보세요 예약 2 4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